향수읽어주는여자 한희날다입니다 마이크를 조금 더 안녕하세요 향수읽어주는여자 한희날다입니다 오늘 벌써 월요일이네요 시간은 정말 빠릅니다 오늘의 향수를 라이브로 말씀드릴 겸 오늘의 향수는요 지난번에 저의 설문에 대답을 해주셨던 두 번째로 대답을 해주셨던 분에게 향수 추천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 향수를 저의 오늘의 향수로 하려고 합니다 그분의 설문 답변이요 혹시 잘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잘 들리길 바랍니다 그분의 설문지 답을 보면요 일단 생과일 주스를 좋아하세요 그리고 지중해 음식을 좋아하시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걸 보고 혹시 시츄러스 향수를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중해 음식이라 신선한 재료를 좀 활용한 재료가 굉장히 중요한 요리 중에 또 하나고 그리고 그래서 그런 지중해 요리를 좋아하시니 조금 더 신선하고 상큼하고 이런 향을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좋아하는 도시로 런던이 또 나왔고요 좋아하는 브랜드로 그 입생로랑 그리고 디저트는 컵케익이 등장해서 또 디저트도 좋아하시네 이런 생각을 하고 술은 잘 안 드시고요 네 패션 스타일이 크리에이티브 하시다는 그 이야기를 해주셔서 아 어쩌면은 시츄러스한 향수보다는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이 맡아보지 못했던 그런 향수를 선호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답니다 그래서 그 등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좋아하는 향수가 향이 백합향이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 백합향이라고 하면은 딱 떠오르는 향수가 있어서 여기에 좀 중심을 줘야겠다 이제 그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향수 계열이 우디향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디한 좀 편안하고 차분하고 이런 향수도 좋아하시는구나 머리 아프게 하는 향수 계열이 섬유유연제 같은 향수가 오히려 머리를 아프게 하신다고 섬유유연제 같은 향수들에서 사용하는 그런 물질들이 존재를 하는데 아마 그런 게 조금 머리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모두가 다 섬유유연제 같은 뭐 비누향수 같은 장잔한 그런 향수를 좋아하지 않아요 정말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또 MBTI가 인프피 님이세요 그래서 아 상상력이 또 풍부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조금은 그 다른 다른 데서 많이 만나지 않는 그런 향수를 좀 추구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30대 여성분이셨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설문지로 답변을 말씀드릴 때 나이대와 이런 성별을 말씀드리긴 하는데 그거는 거기에 조금은 예시가 되시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향수들의 대부분은 남녀 공용 향수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꼭 그거는 여성이 꼭 입어야 되거나 꼭 남성이 입어야 되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분이 다양한 조금 그 어떻게 보면 좀 정형화되어 있는 규정되어 있는 이 나이대 뭐 이 향수를 써야 되고 이렇게 접근하시기 보다는 조금 그냥 좀 더 다른 데서 많이 만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막 흔하게 이렇게 입는 향수가 아닌 거를 좀 추천드리면 어떨까 또 백합향을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릴리가 주인공인 향수를 제가 좀 더 집중해서 그 향수 위주로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릴리 쪽은요 상상하시는 그대로 와이플로럴의 꽃이잖아요 하얀색 네 하얀색의 부드러운 그리고 또 백합이라는 극에 순수함 하얀색이 선사하는 영원한 이런 뜻도 존재를 하고 워낙 백합향은 좀 진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끔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가끔씩 등장하는 뉴스 중에 하나가 뭐 창문이 밀폐되어 있는 온전히 그 창문이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서 백합향만 이렇게 백합꽃을 많이 이렇게 뭐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곳에 뭐 안타까운 사건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을 정도로 향이 굉장히 진하고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또 있는 향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백합향을 가지고 주인공으로 만들어내는 향수들이 많을 것 같지만 또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찾은 게 바로 르라보의 리스 41이에요 네 르라보 리스 41이고 그리고 뭐 그 이외로는 그 굿달의 데스 리스라는 향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르주르텐에도 백합 관련된 향수가 있는 걸로 알아요 네 제가 안타깝게도 가지고 있는 향수가 리스 41, 네 르라보 리스 41이기 때문에 이 향수로 제가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리스 41은요 정말 처음에 탑노트 자체가 은은하게 그렇지만 너무나 명백하고 뚜렷하게 백합의 그 딱 예쁜 백합의 그 향 독하고 찐하고 이런 거 아닌 예쁜 백합의 그 향과 함께요 살짝의 제스민과 튜베로즈 이 애들이 이렇게 부드럽게 깔려져 있어요 처음부터 그냥 바로 그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어떻게 보면 매끄럽고 우아한 고급스러운 부드러운 이런 식으로 좀 묘사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옷을 입더라도 조금 광택이 좋은 그래서 품질이 좋은 그런 자켓이나 이런 이렇게 좀 광택이 이렇게 해 있는 곳에 조명이 있는 그런 뭐 대회의장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이렇게 딱 좌르르르한 그런 옷을 입으시는 그분을 생각하게끔 떠올리게 하고요 뭔가 이런 백합의 향이 흐르는 여성의 옆에 있으면 왠지 그 여성분의 말솜씨나 그런 게 굉장히 예쁜 말을 긍정적이고 좋은 말들을 잘 하실 것 같은 세련된 멋있는 고급스러운 품이 있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좋은 플로럴 향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르라보 특유의 뭔가 르라보 특유의 뭔가 그런 강철 철의 금속에 조금은 조금은 너무 특징적이어서 너무 두드러지게 튀는 이런 표면감이 살짝 존재를 하는 향수들이 좀 워낙 유명하니까 르라보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고 굉장히 매끄럽고 부드럽고 어떻게 보면 좀 더 르라보스러운 그런 뭔가 인더스트리얼적인 그런 디자인 그런 산업적인 공업적인 디자인 이런 쪽 말고 오히려 프랑스의 전통적인 레스토랑을 채우고 있는 그런 인테리어 고풍스럽고 고급지고 이런 느낌에 좀 더 어울리는 그런 와이플로럴 계열의 향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베카벨 향이 굉장히 매끄럽게 부드럽게 아 뭐라고 설명을 드릴까요? 그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LA 우리가 이제 미제자본주의라고 저랑 저희 주변의 친구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 LA에 가시면 도로 상태들이 좀 많이 다른데 웨스트홀리우드나 비버리힐즈 쪽에 가면 도로 아스팔트가 갑자기 그전까지는 굉장히 자갈 조금 거칠다가 그 근처 가면 갑자기 쑤욱 부드럽게 이렇게 쫙 길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도로에서부터 이렇게 차이가 그 정도로 매끄러움이 싹 등장을 해요 네 어 아 그 밀가루 떡볶이 밀가루 떡볶이를 그 표면감 그 표면감 그 매끄러운 표면감 광택나는 그렇게 미끄러지는 김연아 선수의 아이스링크 이렇게 쭉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돌 때 그 우아하고 부드러운 몸질 있잖아요 그 아이스링크의 표면감 정말 반짝거리는 그런 와이플로럴 백합의 향과 튜베로즈와 제스민이 이렇게 살살살 살려져 있는 그런 탑노트가 바로바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탑노트들을 좋아하시는 미들노트도 그렇게 흘러가고 네 아주 베이스노트는 살짝의 바닐라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데 지배적으로는 백합 제스민 튜베로즈의 꽃향이라는 거 그래서 백합향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이 향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가실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뭔가 패션 스타일이 창의적인 이 분이신데요 창의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뭐 컬러를 믹스앤매치 아니면 재질 같은 것도 트위드에다가 청바지나 이런 식으로 그 재질도 믹스앤매치를 하시고 그리고 패턴도 다양하게 기하학적 패턴에서 그냥 일반적인 아가일 패턴을 하신다던가 뭐 다양한 시도를 하시는 그런 크리에이티브 패션 스타일을 추구하시는데 뭔가 피부에 딱 갔을 때 우아하고 품이 있고 품격 있고 고급진 이런 와이플로럴의 그리고 거기에 백합의 매끄러운 표면감이 딱 느껴진 하얀 그 꽃향이 이렇게 싹 피어오를 때 오히려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패션 스타일이 더욱더 두드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조금 독창적인 패션 스타일을 추구하시는데 오히려 향은 굉장히 우아하게 딱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중심이 있는 그 향으로 또 이 향수 리스41은 한국에서 그리고 해외에서도 그렇게까지 막 많은 사람들이 상딸처럼 이렇게 입는 향수는 아니기 때문에 또 백합 향수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출시가 되고 있지는 않아서 그래서 아마 어 뭔가 꽃 뭔가 어디선가 맡은 것 같지만 또 다른 데서는 맡아보지 못했던 그런 향수를 입으시네요 어떤 향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향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패션 스타일의 어떻게 보면 매끄럽고 우아한 이런 백합의 향으로 전체적인 자신의 스타일링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향수가 되지 않을까 해보고요 제가 굿달 데스리스의 백합 향수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프라그란티카로 찾아봤는데 여기는 살짝 초록의 그린그린함이 좀 더 묻어져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르라보의 리스41하고는 조금 다른 백합의 향의 매력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굿달의 데스리스 향수를 시향해보신 분이나 그거를 르라보 리스41과 비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신다면 댓글로 편안하게 알려주세요 오늘은 제가 이 라이브 영상이 이렇게 제대로 촬영되었기를 바랄게요 이거를 하고 저는 이제 다시 또 향수책을 쓰러 가도록 할게요 월요일 향기롭고 건강한 한 주를 시작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설문해 주신 분께도 제가 향수 추천을 해드렸고요 혹시 나도 인프피의 크리에이티브한 스타일을 좀 가지고 패션을 추구하는데 이 향수가 나에게 맞을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 있으시면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프피님들이 상상력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굉장히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좀 가져가시는 부분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다 쓰는 향수를 이렇게 따라서 아니면 이제 편하게 그 향수를 입으시기도 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패션도 크리에이티브한 스타일을 추구하시고 또 이런 예술가적인 그런 생각도 있으시고 해서 조금 다른 향수 방향으로 남들이 다 입는 향수가 아니고 남들이 다 아는 향수가 아니라 백합이라는 조금 독특한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좀 편하게 느낄 수 있는 백합향이 그렇게 막 투베르스처럼 너무 이렇게 강하게 사람들한테 자극을 주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이런 향수를 막 6번 9번씩 입으시면 어떤 향수도 옆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워서 하실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로 느끼시면 굉장히 편안하게 백합향을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언제나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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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